멀쩡하나만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오늘 재밌게 보고 이따가 다같이 끝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와요 좋아요 영화 재밌게 봐요 여기 가요 붙어서 안 붙으면 돼요? 붙어서 안 붙어도 돼요? 붙어서 안 붙어도 돼요? 우와 우와 이게 지하얀비 미리 싸웠어요 위에서 좌장 이렇게 제 그런 여러분 내 여러분 저희 때 보셨나요? 네. 이런 영화를 제가 영화관에서 보도록 본 적이 있다. 꽤 있네요. 트루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다행이다. 그럼 우리 한 명씩 소감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그 뭐지? 트루들이랑 일본 애니메이션을 같이 못하는 게 되게 신기했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미루는 또 이거 맞아요. 이제 저는 자막을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해서 뭘 듣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트루들이랑 같이 봐서 그런지 아 진짜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 영화를 영화관으로 봐서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멤버들도 알고 트루들 알다시피 제가 이런 영화의 미를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더 꼬박꼬박을 격하게 해주시는데 이런 거를 트루들과 처음으로 같이 공부하고 더 뜻깊은 날인 것 같고 뭔가 저희 트루와 트라이비만의 이행어가 될 것 같아요. 행복해? 이거 네, 기억해? 네? 네, 행복하고요. 우리 트루들도 평생 행복하시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영화관 오는 게 특히 별로 없었거든요. 첫 번째는 처음으로는 연습한 곡 두 번째는 멤버들이랑 세 번째는 이렇게 트루들이랑 같이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약간 되게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해요, 저는. 진짜 행복해. 와, 이거 귀엽다. 저도 이렇게 트루분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사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영화관에서 본 게 처음이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더 함께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멤버들하고 이렇게 영화관에서 약간 이렇게 많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거든요. 저번에 시사에도 갔다 왔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또 하나 버킷미스트를 이루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애니메이션 내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희망차서 약간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소원인 스타일이었잖아요, 영화. 맞아요. 현빈, 행복해? 이거 유행어 될 것 같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현빈, 행복해? 솔리, 지하와세? 지하와세? 진짜 예쁜 일이야, 맞아? 저는 옛날부터 이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트루지랑 이 이벤트 들은 적이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트루지랑 같이 영화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또 같이 영화 보는 거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으로 저희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비뽑기로 꼽아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여기서 이제 우리 멤버 한 명씩 꼽아볼까요? 이래부터 한 번 꼽으실래요? 되게 떨리겠다, 우리 트루들. 다행히. 지열! 4번! 지열에 4번 장군! 4번? 그거 지금 드리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절... 네, 오시면 미래도 가보, 트루도 뭐 아, 내로 오신대요. 축하드립니다. 예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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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아 이거 자석성으로 되어 있구나 H열의 눈들이 동그리고 있었어 9번 H열의 9번이 안 되신가요? 그렇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없는 줄 알았어 축하드려요 평균이에요 콜라로지 사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지아다 네 저희 티켓 가지고 내려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전화 지혈 10번 오 지혈의 10번이다 지혈의 10번 오 오 나와주세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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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CF 잘했어 이 콜라는 누가 생겼을까요? 제발 전문 제발 제발 제발! HLA 1번! 그 행복함이 여기까지 지르셨어요. 행복해요? 주로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 행복을 뺏어갔네. 네, 언니의 행복을 뺏어갔네. 소원님! 한 번 본 것 같아. 지혈에 지혈이야. 지혈에 14번. 너무 나의? 확실합니다. 뭐요? 괜찮은데! 어 너 온, 너 온. 이거 뭐 농간 있는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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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아니지! 어? 온다, 온다. 행복한 제도. 행복한 제도. 행복한 제도. 행복한 제도. 행복한 제도. 행복한 제도. 행복한 제도 됐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만. 최현이 한번 해볼까요? 휴대전 장난 아니시니까요. 아 아. 카메라 지금 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안 나오는 게 어딨죠? 안 나오고 있어요. 오, 안 나오면. I, I. I? K, K열. 와. 오빠, if you're not? 오빠. 데려와 주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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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급, 급해. 두 사람 Force님. 인간 안 해야 해. 백 년이 같은 거. 먹고, 먹고. 그.. 못 받아서 아쉬워요? 네! 오 어떡해.. 그리고 하나 더 많았죠? 자, 잠깐만 우리 행운의 손 한 명만 우리 멤버 한 명만 다시 뽑을 기회를 모로이 언니의.. 언니의 마지막 스루이 행복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저희의 플라로이드가 아니고 플라로이드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플라로이드가 있다네요 단체 단체 플라로이드예요 선물! I랑 O 어디있어? I랑 O 어디있어? I랑 O I랑 O I랑 O 이거! 그럼 이거 아세요 아 왜요? 오른쪽 손 오른쪽 손 오른쪽일 것 같다 손 어? 다 왼쪽? 그럼 나머지 다 왼쪽? 그래도 다 왼쪽으로 하자 이거 트루블를 선택이에요? 왜? 왜? 왔는데? 오! 새로운 거다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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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아이엘 4번 아이엘 4번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안 받은 트루블를 속상한데 아이엘 아이고 드리고 싶어요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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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버터 우린 거 드셨나요? 하포 먹은 트루 손 오! 잘했네 무슨 맛이요? 하포 모든 맛 드셨어요? 오! 멋졌다! 이거 선물이에요 사실 저희도 알 뭔지 몰라요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어볼까요? 좋아요 지금 준비 됐죠? 무슨 포즈 할까? 오늘은 좀 정하면 캬프 후이 점점 행복해? intelligence 진짜 행복해 행복한 거 같고요 하나 둘 셋 추석 어이엘 어이엘 하포 잘한다 너무 정석인데? 우리 사진 찍을 때 제일 조용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멋있게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멋있게 해줄게요 또 신는 거 하나 둘 셋 너무 귀여워, 이거 왜 이렇게 얹히지 않더라고요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멋있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게 해요? 소원이보다 나 따라해볼래요? 소원이 뭐예요? 허리 소원 귀여운 거 아니에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어디서 보여요? 소원은 부끈하게 해줘야 해요 어떡해요? 부끈하게 부끈? 아, 내가 살았다 부끈하게 해줘야 해요 펠리가 포즈 하나 알려준대요 좋아요 아, 연애가 펠리 MC인가요? 그러면... 음... 뭐 할까요? 비포즈 미래가 이... 아이랑 같이 포즈 비포즈 할까요? 비포즈 비포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요 야, 밸런스 밸런스야? 밸런스야? 아, 잠깐만 어, 이거는 밸런스가 해줄 수 있겠다 이거요? 어, 여섯 명이다 여섯 명이야 어, 그럼 소원이는 이 사람... 아, 이거 좀 멀었네요 아이는 이거 아니에요 아이는 이거 아니에요 아이는 이거 아니에요 그래 아까 막 쓴 거 있어? 알았어 하나, 둘, 셋 근데 이런 뭔지 알아? 팬들이? 이게 맞아요? 아, 못난다 아, 우리 여기 이렇게 띄워져 있어 어! 이거 맞아 맞아 맞아요 마무리 나 안 따야 돼? 나도 안 따야 돼 소원 언니 위에도 안 따야 돼 다리 이렇게 윗도 안 따야 돼 몰랐는데? 어, 나도 일단은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맞아요? 네, 이런 포토판이 맞아, 우리 몰라 몰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나 잘해, 잘해 그냥 하는 거지 네 네 뭉들아? 뭉들아? 뭉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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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사실 너무 멀잖아요 저는 좀 더 가까이 트루블드를 보고 싶은데 그 한 줄씩 이렇게 소지품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또 다른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한 줄씩 한 분씩 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줄부터 아, 차례대로 네 첫 번째 줄부터 첫 번째 줄부터 네 1초래요, 여러분 호파게 1초씩만 아이팬스 1초씩만 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한 줄씩 내려와 주세요 네 차례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 여기서 그러면 내가 둘이서 아 아 아 제가 여기서 포토카드를 드릴 테니까 1초씩 1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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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가 1초래요 아, 2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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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초래요 우리 부담스러워 우리 부담스러워 우리 부담스러워? 대영을 넓게 쓰자 그럼 오래 볼 수 있어 대영은 넓게 쓰자 좀 넓게 쓰자 우리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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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걸어.. 여러분들 왜 이렇게 걸어기 빨라요? 성격이 다 돼! 걸어 왜 빠르다 그래 다.. 이렇게 다 급해요 여러분들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한번 더 빨리 시켜봐요 성격이 지나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성격만 그랬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끔 하나를 더 cuatro 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 해야 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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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쁬 소연 소연 안녕. 안녕. 나 진짜 짧네 너. 아니. 나 했다. 안녕. 안녕. 다 됐어. 안녕. 저기서 이제 넘어졌으면 좋았어야 되나? 저기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점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데. 아 이거 1점 짜리 갑니다. 5점 만점에 10점 짜리 갑니다. 아니 1초 아까 뭐 딸 떠오르는 거. 아니 누가 1초 딸 떠오르더니 왜 지나가요? 일부러 대원도 넓게 섰더니만. 학자도 1초인가요? 6명이 1초. 6명이 1초. 가능한 일이죠. 조금 떨네. 아 우리 츄우들 부끄러움 많이 사기를 유명하잖아요. 한 명씩 토크타임. 30초씩 다 됐어요. 원래 소를 정하는 거 같네. 혜연님 저. 네. 여기 MC. 먼저. 일단 먼저 그만하시고요. V 일단 하실게요. 귀엽다. 보라트. 와 귀엽다. 와 귀엽다. 우리 언니 한 번. 큰 아트 해달라고 요청 들어왔는데. 와 귀엽다. 나무늘보 포즈. 오. 귀엽다. 소은이는. 보라트로 시작. 사랑해. 사랑해. 소은이 토끼 포즈. 소은이 토끼 포즈가 뭔가? 아 귀여워. 귀여워. 소은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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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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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피스까지. 콧밥스. 네 들어오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자 언니. 애교스럽게. 헉. 애교 애교. 세넷. 아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꽃밥치. 하트. 하트. 오. 앵무샅 포즈. 이거 이거. 이거? 둘이 만들어졌습니다. 앵무샅. 오. 날개 달렸어. 귀여워. 됐어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잘하래. 이래 강아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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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바라기 포즈. 소상해 해야 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죄송해요. 브리. 하트. 와. 돌콕. 귀여워. 네. 다음이요. 나 무서워. 햄스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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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오빠씨. 아 이쁘다. 토끼. 토끼. 토끼? 오. 갑자기 윙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윙크 윙크. 윙크? 셋. 넷. 윙크. 아오. 상큼해. 안녕하세요. 다음. 현빈씨. 대마의 마지막. 마지막. 기대가 됩니다. 엔딩. 엔딩 아닌데. 그러면. 좀 더 앞에 가실게요. 현빈씨. 우리 현빈이 한 30분 동안 하는 거 어떤가요? 여우 포즈. 여우. 이거. 여기가? 우와. 귀엽다. 오. 다음에. 멋있는 포즈. 시크하게. 시크하게. 맞아. 오. 화보 찍는 거 아니에요? 오. 귀엽다. 아이 포즈. 아이? 아이 포즈. AI. 아이 포즈. 따라해주세요. 이거 말고. 네가 본. 명장면. 나 이거밖에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약간. 치루 행복해? 이런 느낌. 표정으로. 오. 잘 끝이 포인트예요. 잘 끝이 포인트. 잘 끝이 포인트. 행복해. 하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영화 무기데이트를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뭔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또. 우리 내일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내일 만날 수 있잖아요. 아기랑. 신심이어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속산냄. 빨리. 아까 오늘 내일 또 전화하니까.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프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아. 햇성 소식 들으셨죠? 안 날아가게 조심하시고. 맞아. 알겠죠. 조심히 가세요. 행복하게 지내기. 내일 봐요. 슈트 행복해 느낌표.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